우리 이제 보죠 투자론 첫 번째 출제 유형 레버리지 효과인데 여기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죠 우리 레버리지 효과는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상승하면 정의 레버리지 돈을 빌릴 때 자기 자본 수익이 하락하면 이건 부의 레버리지 자기 자본 수익이 변화가 없으면 중립적 레버리지죠 이걸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계산 문제를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돈을 빌렸을 때와 안 빌렸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계산해보자 라는 거죠 자 보죠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려면 우리가 식을 하나 외워야 되겠죠 순분이지죠 순분이지 자 그러면 수는 순에다가 분 같이 상승분을 얘기하는 거죠 순에다가 같이 상승분을 더하고 여기에 이자를 빼줘야지 순분이지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는 지분을 얘기하는 거고 이 말은 순과 가치 상승분은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소득 이득이고 얘는 자본 이득이니까 총소득을 얘기하고 여기에다가 이자는 비용이죠 지출 비용 그래서 빼주면 내돈만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순과 분은 내돈과 남의 돈을 합쳐서 총 벌 수 있는 돈이었고 이게 총 수입이었고 여기서 남의 돈의 수익을 빼줘야 되겠죠 남의 돈의 수익이 뭐야 은행에 가져가는 수입이 이자 그래서 총 수입에서 이자를 빼면 지분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이걸 의미상에서 가면 지분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죠 지분 수익률이니까 여기에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을 써야 되는데 이 지분 수익이 총 수익에서 이자를 빼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순분이치라고 외웠던 거예요 순분이지 자 계산은 계산기 누르면 돼 이제 우리 많이 했으니까 한번 보죠 돈이 크다 보니까 먼저 계산을 하려면 돈을 좀 숫자를 줄여놔야 돼 1억이면 공 6개 떼면 얼마? 100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10억이면 천 천만원이면 10 백만원이면 1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10억이면 얘를 천으로 바꿔놓고 자 그 다음에 3천만원이면 30으로 바꿔놓고 자 일단 바꿔놨어요 자 보니까 기억은 남의 돈을 활용하지 않을 경우와 니은은 남의 돈을 활용할 때 50% 활용할 때죠 자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첫 번째 실수하지 않으려면 남의 돈을 50% 빌렸을 때 이 경우에 자 빌린 돈이 얼마고 내 돈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놔야 돼요 둘 다 쓸 거야 내 돈도 쓸 거고 빌린 돈도 쓸 거예요 그래서 딱 구분해 놔야 나중에 실수하지 않아요 50% 빌렸으니까 총 천원 중에서 이제 천원으로 볼 거예요 천원 중에서 50%니까 빌린 돈 즉 대출액은 얼마? 대출액은 500 그럼 내 돈은 얼마? 지분은 500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구분해 놓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공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겹쳐서 쓰는 것도 좀 이해하고 보죠 첫 번째 기억을 계산할 때 자 순분이지니까 순이 얼마? 3천, 아니 30, 순 자 분을 구해야 돼요 가치상승분을 얘기하는 거죠 가치상승분은 가치가 천원인데 가치상승률이 2%가 올랐대 그럼 천원에 2%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그럼 천원에 2%가 얼마냐 그러면 곱해야지 그러면 천원에다가 퍼센트 뗀 비율을 곱하죠 얼마? 0.02 20%면 0.02 2%니까 0.02 이렇게 나와야 해서 계산하면 얼마? 20 그럼 가치상승분은 20 자 기억은 남의 돈을 안 빌렸으니까 이자가 없겠네 이자는 0 빼줄 거고 자 모두 다 내 돈으로 투자했겠죠 그러면 총 투자액을 다 내 돈으로 썼으니까 얼마? 천 자 그러면 천 분의 50이니까 50 나누기 천하면 0.05 몇 퍼센트? 5% 이렇게 계산했어요 자 기억은 이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미 거의 다 80% 다 계산해 놓은 거야 자 두 번째 니은을 봅시다 니은 자 주의해야 될 건 자 내 돈 분의 순분이지에 내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50% 빌리고 50% 내 돈이니까 여기에 써야 되는 걸 여기에 총 투자액 쓰면 안 되죠 내 돈 써야 돼 내 돈 얼마? 계산해 놓은 거 이걸 써야 돼요 그래서 500 500 써야 되고 수는 얼마? 30 가치상승분은 20 이제 이자를 빼줘야 되겠지 자 이자를 한번 계산해야 돼요 이자는 이자율이 얼마예요? 4% 이자는 전체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? 빌린 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야지 그럼 50% 빌렸으니까 대출액이 얼마? 500이죠 그럼 여기에서 대출액 500과 이자율 4%에 500원에 1년 4%만큼을 이자로 낸다는 거잖아요 500원에 4%가 얼마냐?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500 곱하기 퍼센트인 거 0.04 하면 얼마? 20 그럼 이자가 20 낸다는 얘기네요 그럼 20을 빼주면 얘가 500분의 30이니까 계산하면 0.06 6% 나오겠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출제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? 돈을 빌렸더니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때졌어요? 커졌네 안 빌릴 때 5% 빌렸더니 6%가 됐잖아요 무슨 레버리지가 나타난 거야? 정의 레버리지가 나타났네를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계산 문제에서 그래서 5% 6% 이렇게 풀어야 돼요? 안 풀어야 돼요? 풀어야 돼 이거 먼저 풀어야 돼 딱 나오면 연습해서 마음속에 이거 나오면 무조건 풀겠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풀려면 연습을 많이 하면 돼요 계산 몇 개 안 해 나는 설명하면서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거지 내가 풀 때는 3초도 안 걸려요 여러분 연습하면 충분히 1분 내에 풀 수 있으니까 딱 준비하고 있어야 돼 나오면 풀겠다라고 자 두 번째 보죠 자 29에 나왔다가 이제 31회로 넘어가서 31에 나온 걸 보니까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을 상승시키는 전략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잖아 이게 나왔다는 건 레버리지 효과를 물리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제 보니까 갑자기 공실 최소화 자산가치 극대화 앞에 있는 게 이런 게 도간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전략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죠 자 공실 최소화하면 돈 많이 벌겠지 가치 극대화되고 절세 효과하고 운영 경비 절감하면 돈 많이 벌겠지 근데 출제자는 이걸 물으려고 했던 게 아니야 뭐예요 레버리지 효과를 물어보려고 했던 거야 자 그러면 저당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률보다 클 때 부채비율을 높이는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돈을 많이 빌릴 때 얘가 상승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정의 레버리지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정의 나오려면 저당 수익률이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돼요 이럴 때 돈 빌리면 자기 자본 수익이 커지는 거죠 클 때가 아니라 뭐 할 때? 작을 때 이건 그러니까 보너스로 준 문제인 거예요 레버리지 효과를 공부했느냐를 이런 것들은 속임수예요 어렵게 보이려고 냈던 거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건 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배웠던 건 레버리지 효과에서 정의냐 부냐 중립이냐 이거 물어보려고 했던 거니까 5번 답 쉽게 찾을 수 있었어야 되고 다시 넘어가서 33회에 다시 또 등장하네요 타인 자본을 40% 활용했을 때와 돈을 빌리지 않았을 때 아까는 기억이 돈 빌리지 않을 때와 니은이 돈 빌렸을 때잖아요 옛날에 했던 것을 다시 했을 때 조금 변형시켜 내보겠다 해서 순서를 바꿔놨네 그럼 먼저 해야 될 건 이걸 먼저 확인해야죠 40% 빌렸을 때 빌린 돈 얼마고 내 돈 얼마인지 구분을 해놔야 나중에 실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돈도 줄여놔야지 숫자를 근데 보니까 또 뭔가 변형시키려고 2만 만 원이라고 나왔네 2만 만 원이 얼마야 이걸 또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거 간단해 보죠 만약에 보죠 100만 원이라고 나왔어 100만 원이죠 공료수 되면 얼마 100만 원 공료수 되면 얼마 1 그럼 여기에 천만 원이라고 나왔어 그러면 천만 원이래 공료수 되면 얼마 10 그러면 만 만 원이라고 나왔어 그럼 얘는 공료수 되면 얼마 100 이렇게 나오죠 만 만 원이 1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만 만 원이면 공이 몇 개예요 8개야 이미 4개가 있고 만 원에 공이 4개가 있잖아요 공 8개짜리가 1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1억은 이 정도는 우리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계산이 아니라 그냥 암기해야 돼 숫자에 대한 거 나중에 우리 중개업 할 때 숫자 쓰는데 1, 10, 100, 1000, 10만 이렇게 하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공이 딱 몇 개냐가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기준이 1억이에요 공 8개 만 만 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만 만 원 그러면 만 만 원이라는 숫자가 등장할 거니까 얘는 딱 보자마자 얼마 얘기하는 거야 2억이야 라고 알고 있어야 돼 2억이야 그러면 예를 이제 숫자를 바꿔놓으면 얼마 200이라고 써놓고 700만 원이면 7 이렇게 쓰면 되겠네 바꿔놔야 이게 쉽게 풀어요 이거 안 바꾸면 시간이 오래 걸려 잘못했나 헷갈리면 다시 또 하고 그러니까 돈 계산할 때는 숫자를 줄여놓는 게 첫 번째예요 우리 계산 문제에서 만 만 원이면 얼마 이건 알 거 아니야 백만 원, 천만 원이면 우리 1, 0, 6개 천만 원이면 10, 0, 6개 만 만 원은? 1억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해 놓고 자 그럼 봅시다 타인 자본을 40% 활용했대요 그럼 대출금이 40% 활용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200원에 40% 0.4를 곱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? 80원은 빌렸다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내 돈은 얼마? 120원은 내 돈 이렇게 구분해 놓고서 문제를 풀어야 실수하지 않아요 먼저 해놓고 자 얘는 돈을 안 빌렸을 때니까 그럼 니은 먼저 해봅시다 니은 돈 안 빌렸을 때 자 니은 먼저 해보면 니은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순분이지 다시 한 번 보면 순분이 빼고 뭘로 나눈다? 지분 순분이지 이게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죠 순분이지 자 보니까 수는 7이라고 나왔네요 7 수는 7 나왔고 자 가치상승분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가치가 얼마 올랐나 봤더니 3%가 올랐어 얼마짜리가 200원짜리가 3% 올란 거죠 그럼 200원의 3%가 얼마냐 그러면 곱해야지 200 곱하기 0.03 이렇게 하면 얼마? 6 이렇게 나오겠네 가치상승분은 6 이렇게 나오고 빌린 돈은 없죠 자 그러면 빼기 이자는 0 이라고 할 거고 전부 다 내 돈만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니은은 돈을 안 빌렸을 테니까 그러면 200원을 모두 내 돈 투자했으니까 20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7 더하기 6이니까 13 나누기 200이죠 13 나누기 200 하면 0.065 이렇게 나오네 얘가 0.065 그럼 6.5% 이렇게 나온 거죠 6.5% 자 기억은 이제 돈을 빌렸을 때예요 돈을 빌렸을 때 자 이걸 구분해 놔야 나중에 쉽게 푸는 거예요 자 이때 자 돈을 빌렸을 테니까 지분 분해잖아 지분 내 돈 얼마? 120원 얘를 써야 되는 거 이걸 놓쳐가지고 만들 실수해 내 돈을 써야 돼 지분 120원 자 그러면 수는 7 가치상승분은 6 자 이자를 빼줘야 되겠죠 이자는 뭐 빌린 돈의 이자율에 대출금의 이자율만큼 내는 거잖아요 자 대출금이 얼마? 80원 80원 이자를 얼마? 5% 그러면 80원의 5%만큼을 이자로 내겠다 그럼 80원의 5%가 얼마냐를 80 곱하기 0.05 하면 얼마? 4 이렇게 나오겠네 이자는 4 자 그럼 계산하면 13의 4 빼니까 9 나누기 120이겠네요 9 나누기 120 하면 0.075 이렇게 나오네 0.075 7.5%죠 자 돈을 안 빌렸을 때와 얘가 돈을 빌렸을 때야 그러면 돈 안 빌렸을 때 빌리니까 얘가 자기 자본순이 커졌네요 무슨 레버리지? 정의 레버리지가 또 나타났네를 보여주고자 했던 거예요 레버리지 효과는 돈 빌리면 이렇게 자기 자본순이 커질 수 있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배웠던 걸 잠깐 연관지으면 이런 얘기지 레버리지 효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자율이 커야 돼? 작아야 돼? 이자율이 작아야죠 뭔가 하나 나오면 돼 우리가 보면 여기에 지분수익률 그 다음에 종합수익률 그 다음에 저당수익률이죠 얘랑 비교해도 이자율이 작아야 되고 얘랑 비교해도 이자율이 작으면 이건 정의 레버리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만 작으면 뭔가가 하나만 등장하면 이자율과 비교하면 정인지를 구분할 수 있죠 근데 보니까 이자율이 얼마야? 5% 나왔죠? 이자율이 5%예요 근데 처음에 하나 구해보니까 자기 자본순이 얼마야? 0.065가 나왔어 6.5가 나왔어 이자율이 작잖아요 그럼 돈을 빌리면 정의 레버리지가 나타나서 자기 자본순이 뭐 할 거다? 커질 거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가 이자율이 4%죠 4%인데 처음에 돈을 안 빌렸을 때 계산해보니까 얘가 얼마가 나왔냐면 5%가 나왔어요 이렇게 5%가 자 그러면 얘와 비교했을 때 이자율이 작잖아요 그럼 돈 빌려봤자 정의 레버리지 나타날 거니까 돈 빌리면 자기 자본순이 뭐 한다? 커지겠네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자율이 작아야 정의 레버리지다라는 거 자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는 이렇게 29에부터 34에까지 세 문제가 등장했었고 그러면 계산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34에 안 나왔으니까 35에 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한 칸씩 건넜잖아 물론 이건 그냥 확률이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보니까 29에 나왔다가 30에 안 나왔다가 31에 나왔다가 또 안 나왔다가 33에 나왔다가 또 34에 안 나왔다가 35에 나올 수도 있겠네 준비하고 있어야죠 자 출제 이용 두 번째 아 이 정도 계산 문제는 풀 수 있을 준비해야 돼 네 자 위험과 수익 보죠 자 틀린 거라고 나왔어요 틀린 거 자 이때 우리가 문제 풀 때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안 그래? 빡빡하잖아요 시간이 40문제 푸는데 50분 주잖아 5분 정도 마킹하면 45분에 40문제 풀어야 돼요 답 나오면 뒤에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이거 진짜 해야 돼요 여러분 자 봅시다 위험과 수익의 설명은 틀린 거 기대가 요구보다 크면 투자를 한다 옳은 질문이죠 옳고 자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비체계적이요 맞아요 개별만의 위함은 비체계적이요 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피할 수가 있다 감소될 수 있다 맞네 세 번째 무 위험률의 하락은 얘가 내려갔대 금리 얘기하는 거죠 금리가 내려가면 요구수일도 뭐 한다 내려간다 라고 나와야죠 얘 커지면 커지고 얘 작아지면 작아지잖아 이거 틀렸네 라고 확인할 수 있죠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어 땡큐 어 이거 3번 3번 나와서 2개 안 읽고 넘어가야 시간 줄일 수 있어요 이건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이거 맞고 이거 맞으니까 어 이게 틀렸네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한 건 이걸 딱 보자마자 이 질문을 여러 번 봤으니까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진다 계속 했잖아요 자신 있게 체크하고 안 읽고 넘어가야 돼 정말 의심스러우면 이렇게 체크해놓고 나중에 마킹할 때 시간 나오면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라고 해석해야 돼요 근데 이것까지 읽고 넘어가면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답 나오면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고 명심하고 동영 모의고사 풀어볼 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시간적 여유가 있고 점수는 별 차이가 없고 올라가네 실수가 줄어들었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동영 때 연습하셔야 되고 4번 보죠 부동산을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를 못해서 발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위험이라고 한다 맞고 평균 분산 집의원리에 투자 선택을 할 수 없을 때 이걸로 선택할 수 없을 때 변이 개수법을 활용할 수 있다죠 일단은 29에 이렇게 나왔고 다음에 이제 30에 넘어가서 3사에 변이 개수라는 게 이제 등장해요 얘를 활용할 수 있잖아 얘를 구해서 변이 개수를 구해 근데 어떤 걸 선택하냐면 변이 개수가 작은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은 거다 이 변이 개수는 변이는 뭐하다 위험해 얘가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유리한 투자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29에 대해 잠깐 보여준 거고 답은 쉽게 3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30번 보죠 기대수익률을 계산하는 건데 기대수익률은 미래에 대한 수익률이니까 무슨 평균을 해야 돼요 가중평균을 해야 돼요 근데 기대수익률을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미 나왔대 8%라고 그래서 얘가 중간에 얘가 얼마겠느냐라를 계산하라고 응용문제로 나왔어요 근데 표로 나올 때 기대수익률은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모았나 더한다 이게 기대수익률 가중평균 계산법이에요 근데 보니까 얘도 퍼센트가 나왔고 얘도 퍼센트가 나왔으니까 곱하면 퍼센트 두 개짜리 쓰잖아요 그런 거 쓰지 않죠 하나로 바꿔줘야 돼 그럼 앞에 걸 하나 퍼센트를 떨어져 줘야 되겠네 그럼 얘를 100으로 나누면 0.2 0.4 0.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가로로 곱해서 나온 값들을 모두 다 더하면 기대수익률이 나오는데 기대수익률이 8%가 나와야 될 거예요 얘가 8%라고 이미 계산됐는데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곱하면 얼마 0.8% 얘는 모르겠네 모르겠고 얘 곱하면 얼마 4% 얘 다 더하면 8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야 얘는 얼마 3.2%가 나와야죠 그럼 얘와 얘를 곱했을 때 3.2가 나와야 되잖아 얼마야 돼 8 얘가 8 들어간 8%면 4.8에 32니까 3.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래는 여기에 8이 등장하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원래의 기본 문제는 여기에 8이라고 쓰고 8이라고 쓰고 얘가 얼마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게 기본 문제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해서 얘 퍼센트 하나를 떨어져 주고 0.2 0.2 0.4 0.4 계산하면 0.8 얘 더하면 3.2 얘 하면 4 얘를 다 더하면 얼마 8%가 전체 기대 수익률이네 라고 계산하는 문제가 이게 일반적인 문제인데 너무 쉽다 보니까 얘 주고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보너스 문제죠 5 4 4 4 4 5 4 5 감사합니다.